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계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죽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계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유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요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죽이 목자 롯의 가죽과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죠 그 다음에 고통이 오면은 참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또 고생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거기서 고통만 느끼고 아파하고 고생만 한다 그럼 참 안타깝죠 우리 시편 119편 71편에 보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는 표현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사망이라는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이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 그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윗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주도하신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내가 다 끝냈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요 그럼 말 그대로요 끝내주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헤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소유가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 같이 살 수 없게 되고 종들끼리 다투게 되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지시로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민 왔습니다 그 옛날 그 시절에 이민 왔으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많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겠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비 친척 모든 걸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친척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민 갈 때 이 아들을 이 롯을 왜 데리고 왔냐 죽은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요 그 먼 길 이민길을 떠나는데 유일한 현륙입니다 의지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롯과 헤어지는 시간표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그 자기가 의지하던 아들과 같은 그 롯과 헤어졌을 때 힘이 많이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아쉽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고통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의 고통, 경제의 고통, 자녀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혈육을 의지할 때도 있고 남편만 의지할 때도 있고 그리고 경제를, 돈을 의지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자리를 빼버리신다 저는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축복의 마이너스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안에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계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롯이 보았습니다 롯이 이것을 봤는데요 롯은요 축복의 근원 하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축복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구나 애굽은 엄청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롯은요 엄청난 그 세상 문명을 바라봤죠 그런데 이게 언제 밝혀지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택해라 먼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런데 그때 롯이 어떻게 생각하냐 소돔과 고무라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소돔은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롯은 에덴 동상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동상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롯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좀 세속적인 사람이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난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요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가장 먼저 우선순위한 것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롯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세상 문명을 보고서도 다시 약속했던 가난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반면에 롯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축복만 생각하고 축복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예원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 예배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예배를 확실히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요 누가 승리합니까? 예배자가 승리합니다 매일 예배하는 사람 매주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또 5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일행도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지금 보니까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단이 있었다 이런 건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롯도요 어떻게 보면 재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결정적인 차이 예배가 없습니다 옆에서 보기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롯을 헤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을 뺀다 긍정적인지 않습니까 뭔가 거품을 뺀다 긍정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요 불신앙에 뭔가 조짐이 보이는 롯을 빼버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빼버리십니다 힘이 빠졌지만 아브라함은 힘이 많이 빠졌겠죠 그런데 이 고통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축복의 플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축복의 마이너스 경제를 빼가실 때도 있고요 사람을 빼가실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빼가시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돈 플러스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가 의지하던 돈 사람 권력 하나님이 제거하시면요 우리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혈육이던 그 조카 롯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더 큰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뭔가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때요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약속했던 가난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가난 땅 그 다음에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계속 언약을 주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 여수와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가난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난 땅이 언제 완벽하게 정복되냐 다위 시절에 솔로몬 시절에 이 가난 땅은 완벽하게 정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내 후손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윗을 보면요 노년에 큰 위기를 당하죠 그게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우리 쉽게 외우기 위해서 압살롬 아버지 살해할 놈 이렇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 압살롬에 의해서 준비된 반역으로 인해서요 그 다윗의 충신들도 압살롬에게 붙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은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궁궐도 내줘고요 돈과 명예 사람까지 다 잃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노년의 다윗입니다 이 절망의 때에 쓴 시편이 시편 27편입니다 27편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요아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요아의 집에 살면서 요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윗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빼가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가 고정되도록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걸 빼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축복의 플러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요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빼가십니다 그렇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만 고정된다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예배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예배 뭔가 돈을 의지하고 뭔가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 자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내 라엘과 레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아내가 출산 경쟁을 합니다 출산 경쟁을 하다가 라엘은 그 야곱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레아는요 결혼 첫날밤부터 너무나 좌절입니다 야곱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삼촌한테 속았다고 그러면서 레아는 소원이 있었어요 아 남편이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바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를 낳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요아를 성축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름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은근히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은근히 돈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은근히 경제와 여러가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마이너스 시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구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축복의 마이너스 최고의 축복의 플러스 이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 예수님 죽었다 엄청난 마이너스죠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축복의 마이너스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3일 이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선포되셨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간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때요 우리 자녀들은요 반드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자녀들에게 참된 예배의 믿음을 물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på